네 JL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제품은 시티즌 시계구요 모델명은 AN3660-812 모델입니다 제 AN라인 같은 경우는 일반 코치기도 하고 그렇게 특징점이 많은 시계는 아니라서 리뷰를 많이 올려 드리진 않았는데 오늘 좀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 있어서 이렇게 리뷰를 올려 드리게 됐습니다 되게 귀엽게 생긴 모델이구요 용두랑 이제 버튼이 위에 있다 보니까 뭔가 처음 딱 봤을 때는 약간 외계인 느낌의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뭐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점이 있다면 이제 손목에 찔리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버튼이랑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 3시 방향에는 지금 되게 매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가 3개 딱 들어가 있고 펜더 방식 역펜더 방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컬러도 출시가 됐구요 이 모델이랑 그냥 약간 스포티하게 이제 오렌지 초침을 써준 그런 모델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각각 리뷰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복각을 한 듯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지로 봤을 때는 케이스 사이즈가 되게 커보이는데 실물로는 되게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38mm 케이스 사이즈를 가지고 있구요 또 한가지 특징점이 있다면 이 베젤이 옛날에 이제 시그널 시계로 이제 이재훈씨 시계로 유명했던 AT9037 처럼 베젤을 그렇게 블랙으로 광택 있게 처리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계 전문회사에서 많이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좋은 시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스탠레스를 써줬어도 괜찮았겠지만 이렇게 블랙으로 테두리를 해준 것도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침을 보시면 이렇게 두시방향에 있는 거 볼 수가 있구요 그리고 어 버튼 위에 걸 이렇게 누르면 긴바늘 수침이 돌아가면서 스탑워치가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꺼 한 번 더 누르고 반대꺼 누르면 이렇게 12시로 다시 리턴 하는 걸 볼 수가 있구요 용두를 뺄 때는 여기 이제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손을 넣기 좀 편하라고 이렇게 홈을 만들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홈을 빼서 이렇게 돌려 주면 시분반을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 칸 빼서 돌리면 날짜 조정 가능하구요 여기서는 그냥 시분반을 돌아가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38mm 에다가 밴드폭 같은 경우도 18m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얇은 줄을 가지고 있구요 이 밴드 방식도 메쉬보다 두꺼운 메쉬 스타일 정도 메쉬밴드 스타일 정도 될 만큼 밴드가 좀 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중 잠금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구요 풀리는 방식은 일반 메쉬 스타일로 풀리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손목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38mm 케이스지만 더 작아 보이는 이유는 이 러그 트러그가 어 사실 굉장히 짧거든요 거의 뭐 시계 붙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시계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작아 보이지도 않네요 그래서 화면보다는 조금 더 작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수 같은 경우는 오기압 이구요 그리고 어 지금 딱 봤을 때 플랫한 글라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돔 형식의 미네랄 글라스를 써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클 채우는 방식은 어 일단 밴드 빼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음 이 밴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 핀이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서 어 이제 옆쪽을 이렇게 밀어 가지고 빼줘야 되는 방식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구요 어 다음에 이제 다른 모델로 리뷰를 올려 드릴 때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기둥 같은 게 있어서 음 이렇게 기둥에 걸치고 버클을 이렇게 딱 두 번 닫아 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좀 가까이서 도 보여드릴께요 원래 스티즌에서는 에코드라이브 아니면 그냥 오토매틱 딱 이 두 가지 라인을 되게 많이 선호하는데 일반 코츠 라인은 뭐 나오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대중적인 패션 시계 느낌으로 많이 출시를 해주는데 이번 코츠 느낌 같은 경우는 복광 느낌으로 살려 주면서도 코츠로 만들어 준 게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이얼도 보시면 저가 시계인데도 불구하고 인덱스 바 형태도 프린팅이 아니라 이렇게 다 붙여 준 그런 타입인 걸 볼 수가 있네요 시계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도 보여드릴께요 측면은 이렇게 굴곡이 있는 형사인 걸 볼 수가 있구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AN라인 리뷰를 좀 올려드렸구요 다음번에 또 더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